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눈탱이예요 어 제가 이거 들고 왔어요 구글에서 저한테 선물을 보내준 겁니다 구글 그때 집들이 갔을 때 보내준다고 했었거든 지금 받았어요 좀 오래됐죠 뭐야 요렇게 생겼는데 칩처럼 생겼는데 뭐지 오 이렇게 막 그게 왔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이게 뭐라고 하지 뭐 스마트한 다양한 기능 7가지 외국어 소통 홈 아이오티 스마트 컨트롤 사용자 목소리 인식 뭐하기 뭐하기 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가지가 막 적혀있어요 뭐야 이거 이라이트 컬러전구 이라이트 이거 샤오미꺼 아닌가 어 샤오미꺼야 스마트 플러그 AI 스마트 플러그 그리고 크롬캐스트 그리고 메인 구글 홈 미니 구글 홈 그 딥 다 큰거 안 보내주고 구글 홈 미니를 보내줬습니다 아 근데 별로 할 수 있는게 없네 이 상태에서는 일단 일단은 설치 먼저 해봅시다 이거부터 뜯을게요 일단 본체가 있고 설명서 충전기가 있습니다 충전기 엄청 귀엽게 생겼어요 충전기 구글에 쥐 박혀있고 분리형이 아니고 일체형입니다 포트는 미니 마이크로 핀 꼽으면 되겠지 꽂아 그만 여기 불이 왔는데 왜 이렇게 불이 불이 나온다 아니요 부스는건 아니고 구글 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하려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구글 홈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다운로드를 해볼까 구글 홈 어플이 있어요 이렇게 구글 홈을 치면 나 이 크롬캐스트는 지금 쓸 수가 없어 아 모니터에 쓸 수 있겠네 HDMI로 연결되네 여기 보면 기기가 있는데 이 기기가 HDMI 포트로 연결되어요 이 기기가 하나의 컴퓨터가 되는거죠 이제 이게 인터넷 접속도 되고 해서 휴대폰같은걸로 유튜브 커가지고 이렇게 막 날리면 여기로 재생이 되는거죠 모니터로 딱 나오는거지 어 다 깔렸다 디자카기 이 기기는 어디있나요 음 가족실 거실 다락방 뒷마당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무슨 뒷마당에 이거 놔두는 사람도 있어 방이름 게임방 음성 인식하도록 학습하기 오케이 구글 오케이 구글 헤이 구글 헤이 구글 헤이 구글 보이스매치 완료됐습니다 이게 사용자 6명까지 목소리를 등록해서 내 일정 알려줘 막 이런거 해도 그 사람이 말한 일정을 알려줘요 겁나 똑똑한 돌멩이예요 여러분 오 색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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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었다 오케이 구글 지금 몇시야 현재 시각은 오후 1시 42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구글 어시스턴트입니다 구글 홈 앱에서 구글 어시스턴트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오케이 구글 음악 좀 틀어줘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음악을 들려드릴게요 오케이 구글 오케이 구글 너 뭐 할 수 있어? 다음과 같은 작업을 요청하실 수 있어요 탄젠트 60도는 얼마야? 또는 재미있는 북한말 말해봐 오케이 구글 오늘 날씨 어때? 오늘 인천의 예상 최고 기온은 22도 최저 기온은 14도이며 곳에 따라 구름이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22도이며 대체로 흐립니다 이 자식 장난 아닌데? 이제 AI를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파워 매니저 이게 그거 아냐 스마트 단자 그거 아냐 일단 이거 꼽여 볼게요 선풍기랑 연결했습니다 스마트 플러그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홈 안에서 구글에서 만든 제품이 아닌 나머지 제품은 바로 연결이 안 됩니다 어.. 장치 등록 스마트 플러그 등록 모드 제품을 콘서트에 꽂아서 등록 모드가 되도록 해주세요 장치 등록 중 등록 됐어요 그럼 보시면 지금 등록한 이거에 누적 사용 사용 와트 수가 나옵니다 이거를 어? 아 딱딱 소리가 나네요 우와 실시간으로 전력 소모량이 나옴 이거를 이제 저거랑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글 홈 미니랑 AI 컨트롤 서비스 헤이 구글 플러그 1 켜줘 네 플러그 1 전원을 켭니다 이거 이름 선풍기로 바꿨어요 헤이 구글 선풍기 꺼줘 네 선풍기 전원을 끕니다 눈풍기 아까 눈풍기 헤이 구글 눈풍기 켜줘 네 눈풍기 전원을 켤게요 눈풍기 저거 조명도 실이 말고 구글 홈에다가 싸그리다 연결해 놔야겠다 게임방에다가 게임방 전구를 다 먹고 넣을게요 헤이 구글 게임방 조명 켜줘 네 세 개의 조명 전원을 켭니다 헤이 구글 게임방 조명 꺼줘 네 세 개의 조명 전원을 끌게요 헤이 구글 헤이 구글 게임방 조명 켜줘 네 세 개의 조명 전원을 켭니다 헤이 구글 게임방 조명 색깔 파란색으로 바꿔줘 네 변경된 세 개의 조명 색은 파란색입니다 암튼 이거 이 라이트가 있긴 한데 지금 거치할 수 있는 게 두 개 밖에 없어가지고 저 거치할 수 있는 스탠드를 이제 사야 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아이오티 아이오티 하는 겁니다 이제 넌 내 거다 이 자식아 뭐지? 어? 손을 대니까 뭔가 터치가 있는데? 어? 아 이렇게 하면 볼륨 키워진다 약간 설명서 어디 갔냐 음 왼쪽 탭 볼륨 잡기 오른쪽 탭 볼륨 키우기 길게 누르기 재생 일시정지 아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그냥 길게 누르면 일시정지 하고 재생되는 거구나 다른 건 없네요 헤이 고고 눈쟁이 검색해줘 죄송하지만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 그래도 매일매일 더 배워가는 중입니다 야! 주인도 몰라보냐? 최신 몸물 장착 완료했습니다 눈쟁이를 알 때까지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눈쟁이 모르면 최신 기술 아니지 쓰레기네 finds사 露der 0 5 잘 모르면서 마리마 메인 Анд Shah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